믿고 보는 케미 요정 불리불리 러블리 최수빈이 형!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거 홍보하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빈입니다 네네 아유 새내기야 새내기 인사하는데 질문을 많이 하네요 호랑을 많이 받네요 지금 홍보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여쭤보십시오 자 음악! 얘는 드라마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쟁기 쟁기 욕심 쟁기 강단일! 네 안녕하세요 강단일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자 두 분이 오늘 롤터와 함께 하시고요 분명히 두 분이 나왔다는 거는 크게 홍보할 게 있다라는 얘긴데 자 수빈이 형 지금입니다 아 수빈이 형 지금이에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드라마는 열혈 청춘들의 그런 열정을 담은 경찰대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 아 실례지만 배역 소개도 좀 해주세요 역할 이름이랑 저는 이제 직진본능의 고운강 역할을 맡은 최순영입니다 고운강향 예 네네 저는 열혈경찰 대선에 맡은 이승현 형을 맡은 강단일입니다 아 여긴 열정이 형이구나 열정과 둘 다 경찰대 학생 네 그 두 분의 인터뷰를 한혜씨 게스트주 좀 바라보고 인사하시고 아 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한혜예요 두 분 다 성화를 준다 네 한혜입니다 너도 우기면 저렇게 돼 다니엘씨가 이 자리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큰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강단일 네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우 저는 네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우 저는 Those 같은신 아 나 완전 매니아저 다 알아 뭔데? mis спорт Joe als 미국에서 왔어 미국에서 왔잖아 우리 동현씨를 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격투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봤을 거ade 에릭 실바랑 화이팅 브라이티를 네 그때 봤었어요 완전 팬입니다 아우 그거 봤으면 뭐 운동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또 컴백하길 좀 원하겠네요 응원하겠네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는 아예 죄송합니다만 하네. 당분간은 조금 어려워서 그건 좀 죄송해요. 올해 하이야나라 붙는다고 그랬었어.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아 이러는 거야. 봤더니 도전장이 엄청 오더라고. 김동현 씨 맞장 한번 뜨시죠? 김동현 씨 UFC 룰로 붙으시죠? 댓글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단봉초등학교로 오세요. 아 진짜로. 아 진짜. 모든 학생들이 안 오면 어쩔 TV 막 난리왔어. 아 진짜 리얼로. 아 왜이래 정말 이런 거 보고 있어. 아니 리얼로. 어느 순간부터 무슨 어디 중학교인데 쫄았냐 왜 안 오냐. 방송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만 보내시라고 방송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그만 보냐라고 얘기 좀 해요. 아니 그거 사실 보내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지 마세요 제발. 쫄은 거 아니죠? 아유. 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이에나. 하이에나는 이겨요? 하이에나는 그냥 이기. 진짜 될 거에요. 진짜 나중에 동협 떡집 문 열고 나옵니다. 10주일반에서 가자. 나와요. 진짜로. 나와 진짜. 진짜 한 번만 하자. 쉬지 말고 실제로 나와요. 제발. 동물 철건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얘기가 제일 좋아. 근데 실망. 디스포인트먼트를 안겨준 멤버가 있다고요. 디스 뭐요? 디스포인트먼트.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실망까지는 아닌데. 네. 우리 기범이 형님. 어? 우리 기범이 형님. 어? 가끔은? 아니 실망은 아니에요. 아니 가끔 안 짜주긴 하는데. 아니 실망할 캐릭터가 아닌데. 우리 좋게 지냈잖아. 좋게 지냈죠. 아주 좋게 지냈는데. 아니 왜왜왜. 제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마스터키라는 프로그램인데. 형이 프로그램 하신 거 보면 되게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잘 파악하고. 뭔가 되게. 문제도 잘 맞추고. 똑똑. 똑똑. 똑똑하고. 진짜 스마트한 이미지였는데. 똑똑하고. 형이 저를 엄청 휘두는 거예요. 맞는 거 같아. 얘말이 맞는 거 같아. 했는데 그렇게 틀린 적이 한. 계속. 계속 그렇거든요. 계속. 아 농락했구나. 농락했구나. 장담한다고 한 다음에. 저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뭔가. 확 맞추면 또 재미없고. 확 안 맞춰도 재미없고. 우리 혼자 아시잖아요. 있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잘 지냈잖아. 우리 잘 지냈잖아. 오늘은 또. 키어로의 모습을. 강다니엘에게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수빈씨 인터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방송에서의 모습과. 사석에서의 모습이. 100% 일치해서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주변에 있다. 바로 가까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누굽니까? 누구야 하나에요? 키요. 똑같지. 에이. 재능 더 하지. 아니. 박주현 배우라고. 오빠랑 같이 작품을 해서. 친분이 있는. 마우스 나왔던. 네 마우스. 웃겨 웃겼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방송보다 실제가 더. 더 웃기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이래가지고. 아 근데 방송이랑. 사석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피요가. 피요는 방송일 때는 방송이고. 사석에서는 비방인데. 아 비방 중에. 비방. 어휴. 제가 깜짝깜짝 놀라. 처음으로. 여러분들 컬러 그르세요.